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법원 직원들이 실내 스포츠 대회를 한 달 가까이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항과 관련해 법원 측은 공식 행사라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며 관련 문건을 방역 당국 등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조차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방역 위반이 논란이 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실내 체육 행사가 공식 행사임을 입증한다며 제출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던 지난주까지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 혼합 복식 경기를 매일 진행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해 출전 선수와 심판만 참가하고 응원은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2, 30명씩 참가하는 부서별 응원전을 진행해 결국 법원 스스로 계획한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 소통 행사 계획안이라는 해당 문서조차도 결재란이 없는 데다 단순 계획안에 불과해 이를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고 공식 행사를 꼭 필요한 공식 행사만 해라.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의 우리 합의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공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필수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천안시는 법원 주장대로 피크볼 대회가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방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조직 내 소통을 위한 실내 체육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행사인지, 또 이것이 방역 수칙을 어겨도 되는 면제부가 될 수 있는지, 이래저래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